올해 대전, 세종, 충남 지역 헌혈자 수가 감소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대한적십자사 대전, 세종, 충남혈액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헌혈자는 19만 3,335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1,10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헌혈자가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 등으로 학생 인구가 줄면서 단체 헌혈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 헌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혈액원 관계자는 12월부터 2월까지 혈액이 만성적으로 줄어드는 동절기 기간이라며 혈액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단체 헌혈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발적 시민 헌혈운동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흣 5 6 17 13 25 36